아 아 아 아 아 레이크 사이드 도착했습니다 처음 오는 구장이고요 접 greatest 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엇 donc 아 예 Mm 으 아 aşk!! 안전한.. 속도로 돌아가는.. 네! 굿샷! 영양이 달걀어요 진짜 자칭.. 50대에 어렸었나? 130cm 나맞고 왼쪽.. 여기가? 척도 네 여러분 스미스골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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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맞고 죽었다 도로 맞고 나무 맞고 밑으로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네 에이 에이 좋아요 안 돼 아 다행이다 인코스 두 번째 팟5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쪽에서 여기로 호대그린으로 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이 지금 얼어 있어 가지고 공이 쓰질 않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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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4번호 여기 벙커 있고요 여기 230 넘으면은 막창이기 때문에 뉴트리나 우드 치는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무구린 사용해가지고 오른쪽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6미터인데 116미터인데 생각보다 지금 잘 안나가가지고 우선으로 파보리 여기 생각보다 코스 공약을 해서 쳐야 돼가지고 꽤나 재밌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회 2회 3회 2회 4회 5회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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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 5회 3회 3회 죽인다 131미터 너무 좋다 이렇게 치고 싶었는데 미쳐버린다 샷 오 나이스 너무 안연아 감사합니다 힘 들어갔쥬 왼쪽 당겼쥬 접었다 왼쪽 오비 왼쪽 오비에요? 혜저도요 거기에 쭉 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기요 고기. 너무 힘들었다. 소나물로 막 나무꾼인 줄 알았어. 잘 갔어요. 빨래줄이 따로 없다. 얘도 그래도. 오비티가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고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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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. 근데 좌측인데 벙커 위험합니다. 고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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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요. 오바요? 네. 고기요 뭐야. 오, 대리막이 생각보다 심하네요. 어, 생각보다 심해요. 왜 이렇게. 첫 파우스에 좀. 고기요. 고기요. 아깐 안 고는 느낌, 잘 고는 느낌이네. 아무튼 인지. 나이스. 너무 좋다. 나이스, 나이스. 고기요, 고기요. 아, 당겼다. 야 나도 넣는 걸 못 넣냐 네 잘갔어요 63미터 20mm 18.44 19.44 20.44 21.44 20.45 20.45 21.45 21.49 22.45 22.46 저희 빌라델이 나갔어요 나이스! 지금 저 공방향 멀리 있는 뭐야 거의 그냥 폭 1m에서는 너희가 페어웨이였다 말씀 주신대로 넣었어 좌측인데요 마지막에 나무로 나라고 근데 제 언덕은 내려와요 나무가 안쪽으로 왔어 티가 떨어져서 아마 공도 죽었을 것 같습니다 야야야야야 멈춰 네 잘갔어요 깎이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안껴 멈춰가지고 공방이 많아서 왼쪽에 떨어져서 왼쪽 왼쪽 너무 왼쪽으로 졌습니다 멈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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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멈춰서 눈이 안좋으시네 가자! 비거리 짱짱한데? 아 물이에요? 네 비거리 짱짱 뒤집중 덕분에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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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데요? 들어가! 들어갔어요? 아니요 옆으로. 좌측이요 좌측. 이게 백스핀이네. 앞스핀 좋았어. 날씨. 와우. 맛있어. 한자 한자. 바람도 안 불고 좋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간다. 깊어요. 빡치지? 깊어. 와. 간다. 깨끗했어. 줄 것이네. 우후. 그냥 저희 카트에 무료 좀 때려주세요. 동네에 갈 수 있다고. 네. 오우. 너무 같다 이건. 카트 조심하세요. 안 날아갑니다. 아니 근데 카트. 맞다. 아이씨. 감사합니다. 와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일 출근할게요 내일 출근할게요 내일 출근할게요 와 나이스 나이스 갈게요 날이 왔어요 갈게요 맛있어 억년고 아니 그렇게 왔어요 오늘 사장님이 오늘 사장님이 알 수 있을까 오 좋다 좋다 발견 너무 좋은데요? 나이스 나이스 우와 딱 썼어 어 썼어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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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일로 일로 봤어요 오 자리가 많아도 오 오 오 얘도 좌 아 이것도 똑같이 좌 오 아 오 오 아 오 오 막 음 오 아 왓 파이팅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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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버디!!! 버디!!!!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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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펫 나만히 잘 치면 된다 버디펫 아니고요 그냥 팝펫이요 땡겼네요 땡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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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겸